아 자 구질구질하게 랭커포꾸 완료 롤에는 초비상 오버워치에는 초비만 나가 이색끼야 아무도 그게 주류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빼액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그랬나 봅니다 그쵸? 아예 조심하세요 어? 좋겠다 어어? 아니 계속 승패 승패하네? 이거 뭔 느낌인지 알지? 열이 뻗친다 이말이에요 점수 올리는 그 쾌락이 없어 응? 네 끝까지 있다네 꺼져 안해도 되지만 너네는 안돼 꺼져 꺼지라고 꺼져 꺼져 아이씨 아이씨 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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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itute BAM 이러다가 또 한 번 딱 밀리면은 제일 무서운게 뭐냐면 1분 남았을 때 한 타 지는거 부터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어 으으으으으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까 내가 말했던 상황 나온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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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뭘 할수 있는데 네가 뭘 할수 있는데 니가 뭐라 할 수 있는데 집안이 앞에 와야지 아 기다려 화물 진짜 무한홀딩이 돼 화물 무한홀딩이 돼 화물 무한홀딩이 돼 화물 절대 안 움직여 그리스러워 이게 안 죽어? 이래 타네 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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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픽 없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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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 오오 저렇게 가니까 미칸면 못했다 그냥 캐리 이게 패배할 차례인가? 아니야 캐리했으니까 연승해야지 응 수고 이겼어 얘들아 망치쓴다 막아 죽어 와드라 주역 정리 종룡 충룡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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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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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면 좀 먹어 죽어 그렇지 어? 왜 잡해? 어? 왜 잡해? 왜 잡해? 몰라? 캐릭터 캐릭터 해줬어 으아 아이스 아는 착해 어? 바로 내가 했던 행동 똑같이 하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밀어붙여요 여기서 갈린 애들 가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틱스테 같은 애들 있지? 이런 애들 가서 잡아주면 돼 어 이렇게 잡아주고 다시 가서 알라인 정리해주면 됩니다 근데 무미네 근데 무미네 이 쪽에 갈려 이 쪽에 갈려 이 쪽에 갈려 이 쪽에 갈려 아아 따라와 이번만 더 옳! GG! 가자 그래 이거 지면 섭섭하지 어? 질뻔했네 질뻔했네 사백다리